요즘들어 머리카락이 잘 끊기고 부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? 누구나 윤기나고 풍성하며 건강한 머리카락을 원한다.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관리뿐만 아니라 두피 관리도 해야 한다.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제품과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. 오늘 글에서는 8가지 머리카락 관리 비법을 소개해보려고 한다. 잘 읽어두었다. 일상생활에 적용해보자. 찬란거리는 머릿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. 샴푸의 올바른 사용법 머리를 감은 후에는 샴푸를 깨끗하게 헹궈내야 한다. 그래야 머리카락에 윤기가 난다. 샴푸가 조금이라도 남 음영기름으로 번들거리며 헝클어질 것이다.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헹구도록 하자. 사용하는 빛나무나 천연 재질의 빗살 모양이 가장 좋다. 이런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머리카락이 날리지 않고 차분해질 것이다. 합성수지 소재의 빗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수 있고 부시시해진다. 머리를 빗는 방법 매일 저녁 머리를 빗으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된다. 혈액순환이 잘 되면 머리카락이 더 잘 성장한다. 곱슬머리라면 금빛이나 천연빛으로 머리를 빗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야 머리가 너무 붕 뜨지 않을 것이다. 머리 끝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머리카락 끝은 잘 갈라지고 끊어지기 쉽다. 햇빛이나 고데기 사용으로 머리카락이 손상되는 것이다. 이렇게 상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많이 있지만 머리카락 끝을 주 기적으로 자르는 게 가장 좋다. 자르면 더 많은 양의 산소가 머리카락으로 스며들어 더 잘 성장하게 된다. 잘 먹는 건 머리카락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성분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. 녹황색 야채, 견과류, 아보카도 같은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생선기름, 씨앗, 견과류, 올리브유 등의 풍부한 오메가 3지방산도 더 많이 챙겨 먹는 게 좋다. 물을 더 마시기 피부처럼 머리카락도 수분을 필요로 한다.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 도록 한다.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고 캐주얼하게 유지하기 헤어스타일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머리를 손질하는 게 고역일 수 있다. 이런 경우 다음의 방법을 따라해보자. 머리의 반을 뒤로 당겨서 나머지의 밑으로 넣어본다. 그 다음 빗줄을 통해서 윗부분에 약간 볼륨을 더 넣어본다. 낮은 온도의 웨이브 고데기로 조그맣게 부위를 나누어서 바깥쪽으로 말면서 여러 부위의 모양을 낸다. 헤어제리나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모양이 잘 유지된다. 또 다른 다른 머리카락 관리 비법 머리카락의 머리카락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해진다. 여러가지 이유로 머리카락이 좀 상했더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.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팩을 만들어서 머리에 잘 바른 뒤 15분간 기다린다. 끝이 갈라졌을 때 코코넛 도일을 머리카락에 발라 수분을 공급해준다. 사과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토너를 만든 뒤 머리 전체에 뿌린다. 그러면 과다한 피지와 비듬이 감소되고 두피의 산성도를 회복시켜준다. 직접적으로 태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. 바닷가나 수영장에 다녀온 후에는 헤어, 팩을 하는 등 모발 회복에 도움되는 것을 한다.